안녕하세요. 방구석TV 은하실장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은 영종하늘 도시 힐스테이트 아파트 33평형 매력적인 매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총세대수 1,628세대 13개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아파트의 사용승인일은 2012년 10월로 약 11년차가 된 일기아파트입니다. 총주차대수 2,135대 3대당 1.31대로 지하 2층까지 넉넉한 주차대수를 자랑하며 중심상업시설과 우수한 학생권, 국제병원 등 아파트 단지 주변의 생활편의시설을 도보호분거리 내 갖추고 있는 일기아파트 대장단지로 꾸준한 인기를 유지하고 있는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입니다. 주변 입지영상과 세대 내부 실매물을 편집없는 원테이크 영상으로 준비하였습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해 진행하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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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